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오늘도 즐겁게 연습 시작해 볼까요?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도와주었어요.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도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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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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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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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나를 초대했어요. 그는 나를 초대했어요. 그는 나를 초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방문했어요. 그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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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말해보세요. 그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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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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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힘내서 한 번 더. 그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도와주었어요.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그들을 방문했어요. 그는 그들을 방문했어요. 그는 나를 초대했어요. 그는 나를 초대했어요. 그는 나를 초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방문했어요. 그는 우리를 방문했어요. 그는 우리를 방문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방문했어요. 그는 우리를 방문했어요.